지난달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을 태우고 항해하던 여객선이 늘어진 공사용 철선과 충돌했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당시 CCTV 영상에는 아찔했던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13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쾌속 여객선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최고 시속 48km. 평소처럼 빠른 속도로 신안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 교량 아래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선체 기둥인 마스트가 분리됩니다. 부서진 기둥은 발사된 로켓처럼 수십 미터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바닷속으로 떨어집니다. 소리가 퉁 나길래 퉁하고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게 걸렸다 생각하고 많이 놀랐죠. 레이더와 GPS에 안테나가 달려있던 여객선 기둥이 부러지면서 선내 모든 통신이 먹통이 됐습니다. 200여 미터를 회항한 여객선은 늘어진 철선과 부딪힌 걸 알았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송전설로 공사 중 지름 1.8cm의 작업용 철선이 해수면 60m 높이에서 15m까지 쳐진 겁니다. 놀란 인근 섬 주민들도 인명피해가 없는 걸 확인한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상판이 다 뜯겨져가지고 물속에 잠겨있더라고요. 다행히 인사사고가 안 났으니까 괜찮지만 큰 사고 날 뻔했잖아요. 목포 흑산도 항로에는 일주일 이상 대체 여객선이 투입됐고 사고 쾌속선은 수리를 마친 뒤 다시 투입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